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문선교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축복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다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복음 체질인가 강단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죠 나는 복음 체질인가 나는 복음 체질 같은데 상대방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요 집안에 있습니다 아내분에게 여쭤보시면 돼요 남편분에게 또는 자녀에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복음 체질인가 바로 알 수 있겠죠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함을 우리가 강단을 통해 또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아웃도 업체에서 고통 마음의 온도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용도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가 영하 14도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의 마음의 온도는 영하 24.2도였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참 안타까운 지금 현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극심한 어려움을 저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부분 하나가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율법주의 체질이 은근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비주의 체질이 은근히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내가 뭔가 하려는 인본주의적 체질이 은근히 있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복음 체질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또 저에게 체질 변화의 중요성이라고 또 말씀을 주셨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상 이방인과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한마디로 지옥의 뗄감으로 사용될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 그런 인식이 박혀져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 부정하다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만든 음식조차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들이 또 성룡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온 율법주의자들이 도착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공격을 당할까 봐 식사 중에 도망가는 그런 부분을 바울이 질책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봤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멍멍이도 돼지도 닭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더라 이상한 말이죠 충격적인 말이죠 유대주의자 입장에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더라 똑같은 충격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개, 돼지랑 똑같거든요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을 또 제시하는 겁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알파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처럼 난지 8일 만에 한례를 받아야 된다 그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 주장을 대립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과연 구원은 믿음만으로 가능하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하냐 그게 4대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간증을 하죠 베드로는 영향력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가 이럽니다 내가 10년 전에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류에게 복음을 전했다 성령께서 전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전했다 그런데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임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딱 선포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사도 중 하나 영향력 있는 야구부가 발언을 합니다 4대행전 15장 17절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리라 함이라 하셨으니 지금 최종적인 결론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요 개인의 체험 개인의 간증으로 결론 짓는 게 아니라 야구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결론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체질 바뀌기 어렵습니다 이 체질을 바뀌는 건 우리의 결단으로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절대보금 체질이라고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의 행위 플러스 알파보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요 막장 드라마에 등장할 법한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다만 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후손을 이었죠 계대법으로 인해서 바세바 불륜의 한 중앙에 서 있는 여자입니다 라합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다 더러운 무더기와 같습니다 인간의 은은 도토리 기재기예요 다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속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또 마틴 루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신비한 교환을 이루는 장소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화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의와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즐거운 교환의 장소다 우리 송도님들께서요 날마다 날마다 이 강단의 말씀을 묻자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삐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은 모든 나라와 사회 조직의 근원이 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실력이 대단해도 결혼을 잘못하거나 또 아이를 잘못 키우게 되면 그 가정이 불행해지고 무너지게 되겠죠 우리는 자주 외칩니다 2, 3, 7 나라 보고만 해야 된다 5천 종족 보고만 해야 된다 2, 3, 7 나라 5천 종족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요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비극이요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순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 집는 두 사람의 예바를 드십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하나는 반석 위에 아무도 그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너무나 견고해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니 두 집 차이가 쉽게 분별이 되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견고합니다 예원의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말씀의 주축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부는 4등전 16장이죠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다갑니다 귀신들린 요정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평생 귀신들려서 짓눌려있던 그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 비참한 인생이 잡힌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됐죠 이 점이 칠 수 없게 돼서 수입이 끊어진 요정의 주인들이 불법 재판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를 실신한 정도로 때리고 지하 감옥에 가두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그들이 한 게 무엇이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심정이 통하는 기도입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기도를 보통 언제 합니까? 우리가 역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큰 위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찬송은 보통 언제 합니까? 뭔가 응답받았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경사 났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찬송이 나오게 됐죠 지금 사도바울과 신라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지금 아시아가 아닌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순탄한 길을 주셔야지 왜 지금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죠? 찬송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한나의 기도 아닙니까? 저희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 때 아이가 없다 이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또는 하나님에게 끊어졌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첩이 왔던 분이 누나가 얼마나 이 아이가 없어서 격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심정이 동해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이 통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가 없어서 아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분인 나가 제가 아이 없어서 저를 무시하고 깔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 아이를 줄 수 없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죽을 것 같지 인생 사는 게 살 맛이 하나도 안 나지 내가 지금 그 심정이란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금 이 시대에 나의 말씀을 전달할 말씀의 사람이 없단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의미가 또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시린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내가 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나시린 구별된 자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기도가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했을 뿐인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고난당합니까? 왜 실신할 정도로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진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게? 이 감옥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받을 용혼들이 가득가득 있구나 내가 여기에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그냥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귀막이 없으니까 들었다가 아니라 원화적 표현은 아주 경청하며 들었다 바울이 아는 하나님을 찬양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죄수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죠 지진이 납니다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또 사람들에게 매일 수갑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탈옥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럼 바로 도망가야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용혼구원이라는 것을 사도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요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문제에 당연히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복음 믿는 자와 아닌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사도바울 지금 고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요 극단적인 선택해야죠 복음 없으면요 근데 복음이 있어요 오늘 이 간수를 보십시오 지금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자결하려 합니다 이게 복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큰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늘 두려움의 영에 잡혀 있습니다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워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심야 괴담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배우 박하선 씨가 귀신을 본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여자아이가 전봇대 뒤에서 자기를 딱 쳐다본다는 거예요 아 좀 이상하다 제 느낌이 그러려니 지나쳤는데 친구 집에 딱 도착해서 다락방에 있대요 그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그 여자아이가 자기를 지켜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말했댑니다 저 여자아이를 내가 아까 줬는데 봤는데 지금 여기도 있다 그 친구가 놀라면서 귀신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다시 가위 눌리기를 시작한다고 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제 뭔가 헛것이 보이고 귀신을 보냐 드라마 영화를 찍어서 몸이 피곤할 때 힘들 때 그런 경험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죠 최첨단 과학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영화 찍고 사람들이 뭐합니까?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삽니다 자동차 사면요 아 사고 안 나고 잘 다니게 해주십시오 차 문 다 열고 고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의 영에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아 손 없는 날 저희는 손 있는 날만 가거든요 손 없는 날 그날 비싼 돈 주고 이사를 갑니다 굳이 두려운 거죠 결혼도 아무 때나 못해요 결혼도 귀신의 허락을 받는 길일이 있습니다 아 그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 땀 흘려서 수천만 원 주고 구술합니다 액땜한다는 거예요 그 배운 엘리트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요 몇백만 원씩이나 되는 실크로 된 부족을 몸에 지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세상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런 미신 문화 그래도 찝찝하지 않냐 교회에 다녀도 안 좋은 건 피해야지 그러면서 사주, 팔자, 궁합, 운명에서 잡혀있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은혜로운 찬송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운 찬송가들 대부분이 고난 중에 터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시들입니다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서 돈 많은 사람이 시적 재능이 아주 풍부해가지고 그냥 시나 한번 써볼까 해서 나온 찬양시들이 아니에요 찬송가 413장을 보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873년 스페포드라는 변호사가 지은 찬양시입니다 무리 목사님의 신실한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였던 스페포드는 무리 목사님의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급한 일이 있어서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배에 보내고 뒤따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침몰됐다는 거예요 226명이 죽고 아내와 몇 사람만 살아남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순간에 4명의 딸을 잃어버린 거죠 배를 타고 딸을 잃은 그 사고 해역을 지날 때 울분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느꼈고 바로 시를 써서 찬송시를 붙인 게 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가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까지 이 간수 어떤 사람이었죠?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으려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237나라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한 영혼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라! 이방인과 임금들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이 심정이 통한 사람 바울은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죠?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강단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무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울감이 떠나가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가문에 흐르는 모든 영적인 문외가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면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아 전쟁 무섭다 근데 전쟁 때 군인이 가장 큰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스타 별 달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별 달기가 진짜 하늘의 별떡이 같이 어렵습니다 30대 장군 40대 장군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젊은 장군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전쟁 때 가능해요 전쟁 때는 아무리 지금 자기가 젊어도 엄청난 공을 세웠다 한 번에 별을 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한 번에 그 영적인 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납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날마다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적인 군사들에게는 전쟁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문 보구마입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의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을 보면요 개인의 구원은 반드시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우리 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백부장 고넬류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베드로가 그 고넬류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나를 주민은 여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간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의 구원에서 가족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명문가의 꿈을 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충선명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조부모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지시죠 마음도 연약해지시고 육신도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확실한 조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견고해지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85세 갈렙 아닙니까? 갈렙 평균 신장이 2미터가 넘어요 그 안학자손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누가 갈까? 나는 어려워 그때 이 영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어른 갈렙이 등장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헤브론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쉬워서 도전했습니까? 모두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600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곳 그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에 돈을 주고 막벨라구를 샀죠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 사라, 이상, 리부가, 야곱, 레아 믿음의 선조가 묻혀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쉬워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 헤브론은 영적인 축복이 있는 땅이다 언약이 있는 땅이다 그 언약을 보고 도전한 게 유다시파 갈렙 아니겠습니까? 가문의 이상한 영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갈렙과 같이 믿음의 선포로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우리 조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조부모님들은요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우리 젊은 대학 청들로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도 노인이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잠원 17장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원이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다 노인의 입장에서 예수 그레스도를 경외하는 손자 멸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 보시면 근데 우리 조부모님들은 안 믿으시는데요 아직 영접하지 못하셨는데요 그런 경우가 계실 겁니다 우리 대학국에서는 전례 즐거운 추석이라는 주제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안 믿는 조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마음은 있으실 거예요 아, 언젠간 전해야 돼 아, 언젠간 돌아가시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결단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국에서는 명절날 먹지만 말고 누워서 먹고 TV 보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전도 좀 같이 붙이고 누워서 설거지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라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다 그런 부분에 많이 하셨는지 피곤기가 눈에 좀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 안 믿는 조부모님이 계시다면 정확하게 복음, 언약적인 한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 조부모님 참 중요하시죠 우리 손주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손주들이 믿음의 자녀들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가 뭔지 아십니까? 연결고리가 중요해요 이 연결고리가 뭐죠? 부모입니다 부모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의 부모 거기에서 믿음의 손주들이 나오는 겁니다 9월 12일 지난주 강단이었죠 택정함의 은혜라는 강단을 주셨을 때요 찬양대 이후 인사하기 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후대들에게 기념비를 세워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잡았거든요 맞다, 우리 후대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원한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요소서에 나타나 있어요 가난한 땅에 딱 들어갑니다 전쟁 시작입니다 요단강 갈라졌습니다 이제 전쟁 시작이죠 그럼 근데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십니까? 잠깐 멈춰라 지금 요단강 중앙에 있는 열두 돌을 뽑아와라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우면 자녀들이 물어볼 것이다 그때 말해줘라 뭘 말해줍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아, 예수 믿어야 돼 아, 그래 천국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모둠 문제 해결자야 그냥 지식이 아니라 뭘 말해줘야 되죠? 살아있는 간증을 해주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들 앉혀놨고요 야, 오늘 강단 말씀 뭐 받았니? 오늘 가정 예배드리자 뭐 은혜 받았니? 포럼해봐 애들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먼저 물어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영원한 기념비를 가정 안에서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자녀만 물어볼 거래요 그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각인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 부모가 언약적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식만 전달하면요 대학 가서 교회 떠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성인이 돼서 교회 떠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생생한 복음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각인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하나님이 또 멈추시랍니다 잠깐만 멈춰라 모든 남자들 20세 이상 할레를 행해라 아니 지금 전쟁인데 할레를 행하면 이거 말이 됩니까? 전투력 상실입니다 적군이 알아서 기습을 하면 전멸당할 그런 처지입니다 근데 할레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너희 부모가 언약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한 먹고 사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언약을 각인해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가장 급하다는 겁니다 할레는 지금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강단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강단 부자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오늘 예배 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강단 말씀이 한 주간 저에게 성취되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요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죠 지난 금오예배 때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사모도 큰 도전을 받고 저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사서하고 있습니다 10편 128편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심을 때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한 보다는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라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 목사님들 보십시오 그 엄청난 영적인 거장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믿음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수도사죠 그러면서 방탕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사창가에 어슬렁거리면서 사생아까지 출산하는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겨드리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어머니 모니카 때문에 새겨진 유명한 말 아닙니까? 어느 날, 그날도 어거스틴은 술이 떡이 되어서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녀인지 소년인지 분간이 안 되는 어린아이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톨레 번역을 하면 책을 열어라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펼쳐진 책이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때 확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부터 붙들리고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들었겠죠 근데 오늘은 다르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의 기도에 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요괴뱃이라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죠 사무엘에게는 한나라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죠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그 영적인 기반이 있었죠 그런데 희한하죠 모세의 자손들 중에는 글쎄요 저희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사무엘의 자식들은 처참하죠 우리가 잘 가문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했죠 다윗 왕의 가문도 솔로몬 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눈물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믿음의 어머니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희 어머니 지금 불신자신들이고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믿음의 가문이죠 아브라함의 사대손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명문과 믿음의 하면 완전 금수저예요 그런데 그의 가정은 지금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하면 만만해요 뭔가 야곱은 뭐 요셉하면 뭔가 대단한데 야곱하면 은혜가 됩니다 이런 야곱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이끌어 가세요 야곱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기도를 딱 두 번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아 정말 기도 안 하는구나 간간히 기도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생을 걷는 기도가 딱 두 번 나와요 공식적인 기도죠 그 첫 번 제가 자기 엄청난 위기 때 애서형을 이제 20년 만에 만나요 애서형이 군대 400명을 건드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대요 그 군대 400명이 군악대인지 나를 죽이러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최악을 상상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기도를 하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야곱이 이슬라엘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공식적인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언제 기도합니까 자기가 너무 끔찍히 사랑하는 라엘의 아들 베냐민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지금 요셉이 죽은 줄 알아요 요셉이 총리로 있는 줄 몰라요 요셉이 이겼습니다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데려와야만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거 말고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요셉의 엄마 라엘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엄마도 기도 안 해요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아버지 집 라반에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야반도주를 하는데 어떤 상태냐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훔쳐 달아날 정도로 믿음이 헷갈리는 그런 영약한 상태였죠 그런데 요셉이 어땠죠 요셉은 달랐어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언약을 각인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그 가정인 배경 상황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요셉이 16살 때 자기의 유일한 누나 디나가 한 명 있거든요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데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자기 형들이 한밤중에 씩씩거리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 그 디나를 성폭행한 그 족속 세겜족석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그런 피해보복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다시 가난한 덩어로 갑니다 엄마가 없어요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가 자기 신엄마가 돌아가셨어요 10대 시절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어떻게 봅니까 그 인생을 언약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노예로, 감옥으로, 아주 그냥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형들이 배신했습니다 상인들에게 누에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바리 요셉을 샀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요셉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 맞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최악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가정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가정예배 저희 가정은 안 믿는데요 저만 믿는데요 가정에서 나 홀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싫었던 게요 주일 저녁 가정예배 드리자 죄 질었어요 아니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날은 좀 예배 쉬어야죠 예배를 충만하게 드렸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또 충만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녁 9시 되면 가족예배 드리자 그래서 제가 항상 주문을 합니다 10분 만에 꺼내주십시오 제발 그러면 10분 만에 꺼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지금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요 가정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막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빨리 앉으면 또 개인의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윤희가 또 금세 12개월이 지나서 돌이 됐습니다 돌이 되고 뭐 좀 걸어 다니고 그러면요 그러면 정신없이 가정예배드릴 그런 겨를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아기가 이제 가까스로 자면은 부모가 이제 지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 십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요 뭘 해야 됩니까? 가정예배 진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의 결단, 가정예배의 실행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나 홀로라도 가정예배에 실천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고길이 막국수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책을 지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1년 365일 중 휴일을 빼면 300일 정도 장사를 합니다 그 중에 280일 막국수를 먹습니다 사장님이요 질령나서 못 먹을 것 같은데 거의 매일 막국수를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막국수가 안 질립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좋아서 먹습니다 좋아하니 계속하고 계속하니 깊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막국수가 그저 좋다는 거예요 9년 전 하루에 한 그릇 팔던 막국수집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에 1천 명이 넘는 20년 만에 연매출 30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작은 가게가 하루 평균 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음식보다 음식 먹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손님이 오셨으면요 이 막국수를 어떻게 빨리 팔아서 회전류를 올릴까? 매출을 올릴까? 그런 것보다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맛있게 이 막국수를 먹고 가시나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복음으로 적용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좋아야 해요 복음이 좋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고요 또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만한 강단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 영혼, 사람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예배가 안 되는 그 한 영혼에게 넷플릭스에 보면 DP라는 드라마가 있죠 저도 아직 시청하진 않았는데 꽤 유명한 것 같습니다 군대에 대한 내용인데 탈연병들을 체포하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 드라마 타이틀이 포스터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들을 데려와라 무사히 탈연병을 체포한다고 하면 좀 상막하잖아요 그런데 무사이라는 단어가 조금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R을 붙였습니다 렘넌트의 R, RDP 영적 탈연병들을 데려와라 무사히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 번 더 사역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사람을 통해 전달됩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복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서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빌립의 사역으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요 광야로 가래요 사역 잘하던 빌립을 보내서 에디오피아 넷이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한 번 더 사역에 집중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